화학이고, 12,000원이고 비중이 10%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물 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 라고 하셨네요. 그래요. 일단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?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잘 기다렸어요. 지금까지 추가 매수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하고 잘 기다렸습니다. 이게 제가 원하는 모습이에요. 뭐냐면 안 하고 기다리는 거.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거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사셨던 또는 뒤에 올라올 때 사셨던 간에 여기 어딘가 물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건데 한참을 기다렸죠.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될 수 있겠지만 바닥을 안 잡았어요. 이거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 타이밍은 없었습니다. 지금도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. 대신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생겼던 2020년 코로나 때 저점 자리와 거의 흡사한 자리까지 내려갔어요. 거기다가 남해화학이라는 이 기업이 지금 비록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비가 오잖아요. 그래서 장마철 부태해가지고 무더위가 찾아오고 해서 지금 농산물을 조금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죠. 그러면 그쪽이 이렇게 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결국 비료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금료 관련주라든가 또 사료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쪽들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바닥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영업이 있고 매출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날씨 테마까지 이렇게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으니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는 게 좋아요. 관심이 아예 없잖아요. 그럼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바닥을 만들려고 해도 안 잡혀요. 관심이 있어야 바닥이 좀 잡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바닥 잡기가 힘들고 관심이 생기는 어떤 타이밍을 기다려보자. 아마 이번 7월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장마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가뭄이 오고 가뭄은 아니겠네요. 홍수가 나고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테마성은 그런 게 일어나야지 주가가 올라가겠죠. 그래서 남의 화학이라는 종목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런 게 발생이 될 때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. 그래서 요즘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약간 튀어오르려고 폼을 잡고 있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. 지금 이제 사실 뭐 지금 추가 회사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.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는데 괜히 마지막에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추가 회사를 그르치게 되면 그것 좀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만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달라고 대신에 거래량이 터진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연락을 주신다면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이 추가 회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이 실리고 나면 다시 한 번 연락 주시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면 거래량 실리고 7,500원 이하에서는 추가 회사가 가능하니까 거래량 실리고 급등 나왔다 하더라도 참았다가 7,500원 이하에서 추가 회사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